0899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APTC입니다. APTC의 테마는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장비, 하, 있습니다. APTC은, 는 동사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식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식각 장비 업체로서 2018년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주력 제품은 300mm 실리콘 식각 장비, 팔리에처 등이 있으며 동사가 보유한 플라즈마 소스, 플래즈머 소스는 현재 300mm 웨이퍼용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의 원천 기술에 적용됨 2020년부터 300mm 금속막 식각 장비, 메델에처를 SK하이닉스의 양산 판매함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2월 설립되어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식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건식 식각 장비, 드라이에처, 관련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대시 특히 적응 결합형 플라즈마 소스는 200mm와 300mm 웨이퍼용 반도체 건식 식각 장비의 원천 기술로 적용되어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LG 이노텍 등이 있으며 본격적인 해외 영업을 위해 2019년 중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종속기업 형태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 향 건식 식각 장비의 국내외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축소 대시 유연 재료 매입 비용 증가 등 원가 구조 저하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외화 환산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 유지 대시 반도체 고집적화 추세 및 미세 공정에 따른 식각 장비의 수요 증가가가 기대드나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계획 조정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10월 11일 기준 장마감 APTC의 시가 총액은 3,23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APT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87위입니다. APTC의 상장 주식수는 2,398만 595주입니다. APTC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APTC의 퍼은 6,9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2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6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2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4,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4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2,34배, 5,7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8,8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1번지억원, 296억원, 54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2번지억원, 234억원, 465억원입니다. APT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번지 63%이고 유보율은 5,448.4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9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0.77-1.8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69.50이며 전일 대비해서 28.99-4.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PTC의 2022년 10월 1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00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3,8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APTC의 종가는 13,500원이며 주가가 APTC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PTC의 종가는 13,500원이며 주가가 APTC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APTC은 거래량 44,46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8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7,45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5,008주, NH투자증권에서 4,826주, 한국증권에서 4,540주, 키움증권에서 3,8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권 스탠리에서 6,600도주, JP모간에서 5,48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913주, 한국증권에서 4,510도주, 미래의세증권에서 3,5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71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220의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APT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